여기 계신 선배님들 중에 제가 경험이 제일 적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도 아직 많이 못해봤고 근데 군함도라는 큰 작품을 겪으면서 스태프들도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처럼 정말 최고의 스태프들과 일을 한번 해보니까 저에게는 그 점이 정말로 가장 큰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감독님 이하 최고의 스태프들한테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.